어, 나 웃으면 안 돼. 아, 잠깐만! 아니, 앞에서 저렇게 쫄을 부리고 가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음악을 느낀 거야, 음악을 느낀 거야. 음악을 느꼈어. 선생님 우참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닙니다. 전 남자친구를 보듯이. 그게 봄이야? 아, 눈빛 봐. 손끝으로 따라가신다. 옆으로 돌지 마요. 우리 헷갈리지 말걸요. 아, 너무 웃겨.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따라하는 걸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생님 대신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중앙에 설 거예요. 센터에 서시면 이렇게 돌아, 계속 도는 거예요. 네, 돌아볼게요, 같이. 아, 건달이고요. 아, 건달이고요. 아, 건달이고요. 선생님, 선생님. 좀 우아하게 거세요. 이렇게 가르세요? 이렇게 가르세요, 같이 가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말. 혹은 아니면 풍자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아, 슬퍼 이런 거 안 할래. 이런 거 우리 못 해. 못 해. 이런 거 우리 못 해요.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게 이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센 곳에서 그렇지. 우리 다 지금 눈물 벌써. 그랬어, 그랬어. 네, 그렇게 한 번 해볼게요.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말을 하면서. 그로 언니가 먼저 하자, 그러면. 나? 왜? 어, 왜냐면 언니는 안 슬플 것 같아서. 어, 저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이렇게? 어, 돌면서 말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동작들 하나씩. 말로 하면서요? 입 밖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신기루 님 봤을 때. 저는 신기루 님 봤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우, 너무 슬퍼. 아름답다가 슬퍼? 왜 울어? 아름답다. 아름답다. 미안해. 진짜 울어? 진짜 울어? 없네요. 모두들 아름다워요.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아름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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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좀 그런. 음. 왜 할 수 있어? 응. 난 못 해. 나 못 해. 그냥 하지 마지 정말. 왜 다 못 한다고 해? 이거 왜냐면 다 울어, 벌써. 아니, 가운데 서 있는데 왜 그리. 여기 볼래? 여기 좀 웃긴데? 여기 볼래? 여기 좀 웃긴데? 네. 해보겠습니다. 왜 못해? 우리 기르 님 혼자 있어요, 빨리. 그런 말 좀 하지 마. 언니. 언니는. 언니는. 언니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야. 함께 옆에 있어줘서 너무 따뜻해. 따뜻해. 언니. 왜 이런 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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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서 좋아. 나도 너무 좋아. 나 못해. 오이고. 어마이팅 하지 않아? 너무 무서워. 너무 습리해. 이불어들어 이불어들어 아... 네 그러면 우리 기루님이 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봄을 선택한 이유는 되게 감성적이시고 그리고 라인이 섬세하시고 해서 봄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잘 피해갔다 근데 잘 피해갔다 됐다 야, 연기 좋았어 봄 잘 피해갔어 봄 잘 피해갔어 됐어, 됐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는 물속, 여기는 물밖 물속은 어떻죠? 좋아요 이렇게 저항을 받잖아요 물 밖은 그냥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 밖이에요? 아... 아, 이런 반전을 얘기하시는구나 네, 이런 느낌으로... 오...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저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물속에 들어간다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어서 나와, 풍자야 오... 아, 잔 기교가 있어 진짜 잘한다 잔 기교가 있네 나왔다 어? 아... 아... 여름 가져가려고 아, 여름 가져가려고 잔 기겨버렸어 아, 큰일 났네 여름... 아, 여름 해야 되는데 유나님? 어,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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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거든 차가운데 차가워, 차가워 아, 차가워 차가워 아,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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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까지 담가봤어 들어갔어 차가워 들어갔어 표정 봐, 표정 표정 나 풀, 나 풀 나 풀, 나 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물속에서 산남기, 산남기 정답 산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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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나왔다 나왔어 나온다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잠깐 나왔어 나왔어 아니, 홍선대 보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 160년 정도 산 바다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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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어, 지금 옷도 그러고 너무 소름 끼친 게 너가 160kg 정도 되는 거라고 하는 줄 알고 또렷 터치면 160년대 우리가 여름 쟁탈전이거든요 네, 지금 무조건 여름 조금 탄납니다 어, 이거 와, mies겠다 여름 쟁탈 와, 한숨 났습니다 수고했어 한숨 났습니다 네, 네 아니, 아까 웨이버 하실 때 아, 여름이다 생각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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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잔 기괴가 있어 한숨 났어요 됐어요, 이제 갑시다 이제 가요 아, 겨울이 가까워서 가고 있다 가을 먼저 해볼건데요, 가을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해놓은 걸 수확할 것 같아요. 추수의 계절. 너 왜 이렇게 애처롭게 쳐다봐. 너 왜 이렇게 나 뽑아줘요? 선생님은 되게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가을이라고 하면 저는 왠지 그냥 뭔가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게. 아니 그냥 가을 하고 싶다며. 나 가을 낚이. 시켜줘, 시켜줘. 제가 제작진분들한테 들었을 때 DM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춤을 배우고 싶은데 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춤을 추지 못한다. 그래서 약간 그런 편견이나 그런 시선들이 부끄럽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타파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 가을에. 그래서 공간 만들고 공간 부수기를 해보고. 오, 부수기. 나 너무 사랑할 것 같은데. 빡빡빡빡. 부수기해줬잖아. 오, 부수기. 잘 보셔. 빵! 크럼프, 크럼프. 빵, 빵, 빵. 오, 오, 오. 만났어 만났어 하는 말 그렇고 그런 아 괜찮다 괜찮다 잠깐만 정신 차려 선생님 마지막에 유나랑 같이 하실 거예요 선생님 만났어 만났어 하는 말 그렇고 그런 아 역시 너무 귀여워 행사 같이 가셔야겠네요 같이 가요 저 힘들 때 한 번씩 대타로 갈게요 뭐가 좋아? 이게 좋아? 대감을 못 쳐다 이런 거 이런 건가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약간 얼음땡 느낌이네 맞아요 얼음땡 느낌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와서 열고 자 이 범행은 앞으로 더 이상 사회에서 발견돼서는 안 되고 사진 찍지 마세요 피자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진 찍지 마세요 피자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 여자가 왜? 슈퍼에서 내가 돈 없이 칸XX를 다섯 박스를 훔쳐먹은 당신이 먹은 칸XX 미안하시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칸XX 그림은 기억나십니까? 죄송합니다 뭔가 깨어나니까 자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네 가을 합시다 화이팅 할 수 있다 하이팅 할 수 있다 화이팅 오 좋아요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오마이 갓 네 근육을 부숴버리고 싶었어. 네 근육을.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대. 우린 어떡하지? 유나한테 미안해, 나 이런 거 너무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겨울이에요. 너네 뭐해. 팔을 껴, 유나. 너네 뭐해. 난 제목 태도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몇 공기 먹었어. 저는 씨리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집중력이 조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춤은 원래 즐겁게 추는 거 같아요. 그러면 가로 넘어가 볼까요? 원해. 스트레스라는 카사 나와요. 머리를 쥐듯이. 표정도 약간. 알겠죠? 눈 더 위로해, 눈 더 위로. 그렇지! 좀 더 눈 위로, 눈 위로. 눈 좀 더 흔들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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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기로님이 이쪽으로 오시고. 아니, 잠깐만 너무. 나는 또 가요, 일로? 그러면 가지 마요. 아니, 아니, 선생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맞게. 기로. 뭐야? 언니,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아! 아니, 언니. 아니, 언니. 언니. 절로 가라고. 원. 원. 투, 쓰리, 포. 바로 뒤로 가요. 아! 아! 사고 나네. 사고 나네. 잠시만요. 합의해. 합의해. 운전을 지금 발로 해? 아이... 몇 년씩이에요? 내려. 좋게, 좋게 합시다. 나는 이제 패차해야 돼요. 하도 막아서. 부딪치지 맙시다. 좋게, 좋게 합시다. 뭐 이게. 원, 투, 포. 터지고. 뒤로 가요. 그럼. 교차, 교차.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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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대. 아니. 해야 되는데 끝났다고 노래가. 느려가지고. 느려가지고 내가 못했다고 이거를. 이걸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럼 군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손은 이렇게 펴시고요. 오른발을 앞뒤로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서클. 그리고 손은 옆으로. 그다음에 목을. 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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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아하. 힉. 이렇게 마시죠. 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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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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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호우. 이런 느낌. 고양이처럼. 야옹. 시작. 우와. 완전 제대로. 센터 여기로 잡을게요. 센터 여기. 네. 다른 사람들이 춤을 췄을 때 뭔가 멋스럽고 그렇게 막 환호하잖아. 맞아 맞아. 그렇지만 오늘도 잘 쳐가지고 우리가 쳐도 이렇게 멋있을 수 있고. 어? 춤이 좀 어렵다. 춤은 좀 이렇게 뭔가 좀 가벼운 사람들만 추운 거다. 뭐 사뿐사뿐 하는 거다라는 거에 대한 고정감도 깨고. 맞아. 난 진짜 안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이는 걸 보면 사람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우리 자체가 또 즐겁게 추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또 보시는 분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야 쟤네도 저렇게 즐겁게 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진짜 잘해 이 정도면. 그럼. 오케이. 자 집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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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